주인하고 같이 온 착한 멍멍이들.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기다리고 주인은 지금 아침거리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네요.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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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물이잖아. 여기 바단대 어디가니? 어디로 가니? 그냥 물속으로 가네. 어우 물 떨어지고. 가버리네. 아 그쪽으로 나도 가라고 시도를 해 봐야지.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물고기가 어디에서 나타날 것인가. 저쪽의 아저씨도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. 물고기는 아직 안 나타나고.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? 기다림. 기다림. 저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. 아니네. 물이 지금. 이쪽까지는 무리인 것 같고. 이쪽은 되나? 아 이쪽은 되겠다. 이쪽으로 가자. 어휴 말라 치고.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 방향이 틀리니까. 야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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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완전히 수정. 수정도래. 산호도래. 이거는 뭐. 거의 수준이. 보석 수준이네. 보석 수준. 보석 수준. 파도에 쓸려가겠지만. 야. 저렇게. 난간을 해가지고. 사람들이. 햇빛 서핑하는 모습을 본다고. 대단하다. 여긴 이쪽이 좀 너무 지대가 낮은가 수심이 어휴 사람이 와 있네 아침 일찍 더 앞에 사람이 있네 사진 찍으러 왔는데 왔나보네 이 멍멍이들도 있는데 웨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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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잇잇잇 천천히 가면 도망가고 뛰어오면 뛰어가면 도망갈려나 띠면 안됩니다 배들이 띠면 쫓아와요 또 느낌 다르네 아침에 봄느낌 하고 여기서 수영해도 되겠는데 여기는 수영을 할 수 있는 섹터가 좀 기네요 그냥 수영하기 하지만 수심이 너무 낮아서 낮아가지고 아직도 거기는 안 잡고 있어요 아직도 거기는 안 잡고 있어요 또 느낌 다르네 오잇잇 오잇잇